당시 몽노백환중 가장 높은 관직이었던 우의정, 좌의정, 영의정을 정승이라고 불렀잖아요. 황희가 3정승을 모두 역임한 겁니다. 와, 이건 정말 이런 이력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경력단에 완전 최고위만 다 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대단하다, 그런데. 그런데 영의정이 되고 바로 다음에 황희는 세종에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복한 부탁을 합니다.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? 그런데 방금 누구도 예상을 못한다고 했는데 저 예상을 했거든요. 예상을 다 하고 있어요. 이제는 70세가 되는 황희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귀는 멀고 눈도 또한 어두워서 듣고 살피는 일이 어려우며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부자유하여 걸음을 걸으면 곧 쓰러집니다. 직위의 해면을 허락하소서 제발. 지금 이거 어떤 부탁을 한 거예요? 나 그냥 이제는 부경하고 뭐 권력 다 필요 없고 제발 시골에서 쉬다가 죽게 해 주세요. 제발 사직을 하게 해 주세요. 그렇다면 황희의 사직 요청을 받은 세종 어떻게 했을까요? 이번에는 이걸 내립니다. 바로 회장이라고요. 지팡이와 의자. 그런데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나요?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, 그게. 물론 동현 씨 말대로 살 수 있죠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가 내린 거예요? 황희. 그럼 거기에 의미가 부여된 거잖아요. 바로 일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였습니다. 남들은 은퇴하고 노후를 즐긴 나이였지만 세종은 황희에게 은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회장을 받은 황희.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더욱더 열심히 일합니다. 71세가 된 1433년에는요. 실록에 황희의 이름만 50번 넘게 언급이 됩니다. 그만큼 활약했다는 것이죠. 황희는 괴장을 받고 2년이 지납니다. 황희 나이는 이제 몇 살이었습니까? 73. 맞습니다. 어느덧 73세. 황희는 세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.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따르지 못하여 걸음을 걸을 때마다 쓰러지고 나니 이는 대개 원기가 쇠약함에 따라 백병이 마고 침범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쯤 되면 황희의 상태 이해가 되시죠 지금? 이제 진짜 쉬워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놔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. 그런데 세종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. 뭐라고요? 바로 아직 90살에 이루지도 않았으니 약을 써서 치료하면 되지 않는가. 아니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노동청에서 신고 들어오거든요. 아니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인 걸 세종도 알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당연하죠. 그런데 90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또 1년이 넘어갑니다. 황희는 또다시 사직을 올립니다.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. 이제는 정말 안 들립니다. 정말 안 들립니다. 그러나 세종은 불가하다. 그래도 받아주지 않자 76세가 되었을 땐 세 차례나 사직상서를 올립니다. 종기로 피가 그치지 않고 어지럼증이 심합니다. 한 번. 이제는 건망증이 심해서 직접 말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. 두 번. 이거 완전 그 아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사직서를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. 가지고 다니던 것 같은데 계속. 그리고 1438년 11월. 그해 겨울 아주 아주 굳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죠. 여기서 문제. 1438년 겨울. 황희가 올린 사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정답. 정답. 황희는 어쩔 수 없다. 제가 나를 죽이고서라도 이거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. 유배하고 싶어. 유배하고 싶어. 유배하고 싶어. 유배하려고. 아주 센 걸로 꾸미고 있습니다. 유배하고 싶어. 오답입니다. 오답이요? 네. 아주 날씨가 굳은 겨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정답. 정답. 굳은 날씨에 얘기했잖아요. 날씨가 안 좋습니다. 이거는 제 탓입니다. 정답. 이야. 너무 이상한 이유까지 다 돼야겠네요. 그러니까요. 겨울철에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치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고위 관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부덕한 탓입니다. 저를 반영시키십시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. 세종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와, 이건 진짜 궁금하다. 뭐 키나요? 세종은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건 과연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다. 그러니 사면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일어라. 제발 놔주세요. 이야, 교수님 그러면 이 황희는 죽기 전까지 은퇴를 못하는 건가요? 황희가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경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하였기 때문에 세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놔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내려주면서까지 계속 근무를 시키고 절대 놔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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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